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내가 보기에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다 치면 인간이 많이 됐죠. 속이 없었는데 속이 철이 들었고 신령님을 모셔가기 때문에 조금 든든한 모도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참 묵지묵지 애롭습니다. 힘든 날도 많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령님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혼자 길을 가면서도 저는 제자의 신령님들 모실 때 제자가 될 때 신령님들이 일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망망대에 홀로 서서 가는 길을 어떻게 고비고비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펑펑 우셨거든요. 지금도 그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자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신령님들이 사실은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나 그러면 큰 벌도 주시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정말 나도 모르게 저기 사람이란 게 마음이란 게 무섭기는 더 마음이 감정기복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쁜 날도 많이 있잖아요. 혼자 힘들고 혼자 이겨내야 되고 내 아픔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남의 고충만 들어주고 남의 이렇게 점사보면서 이렇게 남의 속상들면 속상들어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도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못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었을 때 대화를 했었을 때 나도 부족한데 신령님들께서 정말 용하게 일러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당연히 부러울 때는 있지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밤이슬 맞아가면서 철야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기도도 산도 기도를 못 가요. 혼자 가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짐승 소리도 많이 나고 산속에 있다 보면 너무 무서울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신령님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귀신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섭지요. 그냥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애롭다. 힘들다. 정말 그걸 이기고 나면 이제 무서운 것도 이기고 애롭고 힘든 것도 이기고 나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어느 산천을 가든 혼자 기도를 할 때도 신령님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합니다. 사람이 와서 무섭인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무섭기는 그게 무섭지 신령님들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무섭증 어르신들 신령님들한테 도와주시라고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덜 해요. 하고 나면 그거 이기고 나면 너무 좋아요. 무섭증도 이기고 나면 좋고 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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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